대표님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다고 하셔서 저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에서 많이 바뀌는 점들이 있어요. 바뀌는 점이요? 그래서 저희 채널 내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이제 재개발 2.0 시대다. 지금 이제 재개발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만큼 좀 새로워진... 많이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까 해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에 신속이라던가 모아 같은 경우에는 공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공무했었고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 또 공무했었고 그렇죠? 네. 두 번 했었죠. 그래서 한 46개 정도가 이제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46개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65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두 번 했었죠. 두 번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범주구까지 해서 한 65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상당히 좀 진영속도가 빠르죠. 특이한 거는 공무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네. 공무방식. 여기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 두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이라는 게 이런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조합원들의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네. 그렇게 공무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지역은 노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으니깐 그냥 한번 이제 정비사업을 해볼래? 이러고 그냥 내려준 거죠. 지자체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사업이 자초를 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지정도 해제되고 그냥 이런 폐단을 막게 했던 게 공무방식이었어요. 이 공무방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일단은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러이렇게 의견 수렴이 됐으니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신속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전하고 틀려진 게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를 생각해서 냈던 게 공무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신속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교해봤을 때 어찌됐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빠르겠죠.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대표님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저희가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뭔가 또 새롭게 바뀐 게 있으니까 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무방식이라는 게 딱 날짜를 정해서 그때 공모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연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거든요. 추가 공무까지요. 네. 두 번에 걸쳐서 공무를 했는데 이제는 수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은 매월 수시로 접수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지역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무방식은 공무일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채널에서 한 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든 모아타운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수능이랑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드렸어요. 아 네. 수능 볼 때 우리가 정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시가 아니라 이제 수시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예전에는 1년 동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내가 공무가 들어갔다가 떨어진 지역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치료를 해서 다시 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보완하고 언제든지 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로 간다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찌 됐던 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전에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공무 방식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무 방식이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시로 접수하겠다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사업에 대한 속도도 과거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표님 근데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나 의도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중요한 거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 30년 40년 동안 했었던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을 통해서는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재개발은 주택 공급을 못하는 건가요? 이 저층 주거지역은 많은데 재개발 노후도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노후도를 맞출 지역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신속하게 구역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신속 통합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들은 개발을 해주려면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현재 지금 남아있는 빌라촌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가는 거죠.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수시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어찌 됐든 서울에 꾸준하게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수도권 지역까지 다 퍼져나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이런 모아라든가 어찌 됐든 신속이라든가 오늘은 이 내용은 아니지만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수시 신청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46개 그다음에 모아타운으로 65개 정도가 협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많이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데는 좀 선점에서 투자해야 좀 차익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했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앞으로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돈 날리는 거 아닌지 우리는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향후에 신속인이 뭐하니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좀 권리가 생기는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현정된 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거의 뭐 신속이나 모아타운이나 1, 2년 동안 많은 부분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역이 지정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수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될 만한 여지가 있는 지역에 좀 찾아보면 들어가기가 좀 더 좀 쉬워졌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속이니 모아타운이니 역세권이니 이게 사업지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아타운의 장단점, 역세권의 장단점, 신속의 장단점 일단은 당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단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 채널 내에 제가 또 따로 또 예전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신속이니 모아타운이니 역세권 시프트니 이런 정비사업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충분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이 되는 더 나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